서울는 연합뉴스, 홍지인 기자는 아프리카TV, 067160, 는 2018년에서 2.019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, EPL, 를 생중계한다고 16일 밝혔다. 2015년 16시즌부터 3년째 EPL 중계를 이어가고 있는 아프리카TV는 bj, 방송진행자, 감스트와 강은비, 전축구 국가대표 선수 이상윤과 김병지 등이 진행하는 특색있는 중계를 내세우고 있다. EPL 생중계 및 다시 보기는 아프리카TV 해외축구 페이지, 월속.cr.sports.afrecatv.com에서 이용할 수 있다. 아프리카TV 제공는 연합뉴스, rjungbrcgolbenguina.co.kr 2018년 8월 16일 9시 38분 송구